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지앤타우님은 2016년 한두이서 한국 패션 디자이너 선발대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두이서의 홍보대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두이서가 중국 최대 패션 그룹으로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제가 홍보대사로 위축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중교류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참석하신 모든 내외인 여러분들도 이번 선발대회가 성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들께 찾아드릴 테니까요. 한두이서 그룹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K스타일 한두이서 화이팅! 감사합니다.